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알파인스키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는 이호성이라고 합니다 코치는 팀 내에서 기술훈련이나 체력훈련 전반적으로 감독님 지도하에 같이 선수들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걸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라는 게 사실 어떤 뭔가 한계를 극복해내고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스포츠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장애인 스포츠가 오히려 더 어떤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드라마가 있고 어떤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장애인 알파인스키 팀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선수들의 그런 드라마나 감동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베이징 패럴림픽 장애인 알파인스키 국가대표팀 화이팅!